안녕하세요. 오, 맛있다. 신나게 춤추고 딸기를 먹으니까 새콤달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열심히 움직이고 나서 먹으면 몸도 더 튼튼해진다고. 맞아요. 햄팡이도 벌써 이렇게 울긋, 울긋, 힘이 송도가 타요. 정말? 그럼 우리 햄팡이 씩씩하게 노래도 잘 부를 수 있겠어? 아주 좋아. 자, 그럼 다같이 랄랄라 노래 나와러 팡팡! 나는, 나는 작은 아이 나는, 집이 좋아, 엄마가 내가 참 좋아. 팡글댕글 잠자고 팡글댕글 놀고 하지만 유치원에 가야 한다네 친구도 사귀고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도 만나고 그래야 몸도 크고 맘도 잘 안돼 너무너무 법이 나지만 하나님의 인식우리가 gone that's to handle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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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만나러 갈 거야. 시의 물은 촐촐촐촐 범띠는 주릉주릉 개구리는 개굴 개걸새 들은 쩌렁쩌렁 봄바람은 살랑살랑 개나리는 한둘한둘 새싹 뜨는 파릇파릇 겨마리 개총총총 사크네에 싹 켜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사크네에 싹 켜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바다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사크네에 싹 켜요 내 마음의 사랑이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하트를 만들어서 다함께 노래 불러볼까요? 네! 사크네에 싹 켜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사크네에 싹 켜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사크네에 싹 켜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자! 한 번 더 해볼까? 이번엔 더 크게 사크네에 싹 켜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번엔 더 크게 사크네에 싹 켜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번엔 더 크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사크네에 싹 켜요 내 마음의 사랑이 오쨰닷! 하하하 얘들아! 사랑해! 그래그래! 김쌤도 사랑해요! 하하하 아! 핸팡아! 뭐 불러야 돼? 어? 왜? 왜요? 우리 여행 갈 거거든 여행 어디로? 어디로요? 아주 아주 특별하고 재밌는 모습 갈 거 아! 자연 탐험 여행 오늘은 어디로 갈지 기다란다 좋아 좋아 자! 그럼 핸팡이랑 친구들 모두 따라와 따라와 따라가 따라가 신비한 자연 탐험 나와라 팡팡! 핸팡아! 오늘은 씨앗들이 신나는 여행을 하는 날이래 우와! 여행이요? 어디로 가는데요? 글쎄 어디로 가는지 한 번 따라가볼까? 네! 좋아요! 어? 저기 좀 봐! 오감주 나무야 어? 그런데 힘쌤 벌써 꽃이 지고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만 핸팡아 꽃이 져야 씨앗의 여행이 시작되거든 어? 정말요? 응! 잘 봐! 꽃이 지고 이렇게 열매의 문이 열리면 씨앗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서 여행을 떠라는 거야 아하! 등실 등실 바람을 타고 여행을 갈 건가 봐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바다로 놀러가죠 우와! 씨앗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가고 있어요 그러게 정말 신나겠다 어? 배가 멈춰버렸네 핸팡아 걱정하지마 곧 파도가 밀려오면 더 넓은 바다로 갈 수 있어 어? 파도가 데리러 왔나봐 잘 있어 핸팡아 난 이만 가볼게 응 조심해서 가 핸팡아 저기 좀 봐 예쁜 문주란 꽃이야 우와 이제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응 문주란의 씨앗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이만큼 커지면 씨앗들이 모두 밖으로 나오는 거야 우와 힘땅! 문주란의 씨앗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문주란이 넘어져요 정말 이제 씨앗이 밖으로 나올 때가 됐나봐 개굴 개굴 굴러서 뭐 어디로 가는 걸까? 문주란의 씨앗 주머니가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다가 땅에 도착하면 다시 예쁜 꽃이 필 거야 힝힝 햄팡이도 꽃 피는 거 보고 싶다 어? 힘쌤 이건 뭐예요? 씨앗 같기도 하고 열매 같기도 하고 이건 확개나무 씨앗이야 이 씨앗은 어떻게 싹을 틔우는지 볼까? 째! 에헴 나는야 씨앗을 좋아하는 사냥 이 구역의 씨앗은 내가 다 먹어주겠어 보자 보자 내 밥이 어디있나? 거참 맛있구만 친구야 나도 같이 먹자 아니 내가 더 많이 먹어야 하는데 아이고 많이 먹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 어 힘쌤 허깨나무 씨앗을 선냥이 다 먹어버렸는데 어떡하죠? 아 걱정하지마 이것도 다 씨앗의 작전이라고 야? 씨앗의 작전이라고요? 아 아이고 배야 아까 너무 많이 먹었나?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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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아 아하하 스텝 사냥이 똥을 누고 있어요 바로 그거야 허깨나무 씨앗이 사냥의 배 속에서 두꺼운 껍질을 벗고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똥이 거름이 되어서 싹을 틔울 수 있게 되는 거지 아, 그런 거였구나 싹을 틔우기 위해 여행하는 멋진 수앗들 정말 대단해 잼팡아 잼장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도 잡히마이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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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거리 두기 할 때는 꼭 기억해 기억해 잼팔 벌려 멀리 압수 대신 손 대고 공 대신 손 하트 뿅뿅뿅뿅 여러 명이 모인 곳 하지마요 멀리서도 마음은 가까이 우리 모두 거리두기 건강 지키리 세상에 꼭꼭꼭꼭 기억해 꼭꼭꼭꼭 기억해 거리 두기 할 때는 꼭 기억해 팡팡 몸은 거리두기 멀리 멀리 마음은 가까이 가까이 만나지 말고 마음을 전해요 물리치자 코로나19 뿔뿅뿅뿅 팡팡 신나게 놀아 친구들 오늘도 우리 중 유치원에서 신나게 놀았나요? 네 좋아 그렇다면 신나게 팡팡 재밌는 동화가 팡팡 신나는 놀이가 팡팡 다같이 체험해 팡팡 우리들 놀이가 팡팡 랄랄라 노래가 팡팡 신비한 자연 탐험 팡팡 신나게 놀았지 예 오늘은 내가 바로 놀이 왓 누가 누가 더 열심히 노는지 햄팡이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 그래 자 이렇게 힘쌤과 햄팡이에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친구는 먼저 우리집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서 가족들과 함께 놀이 안내문을 읽어보고 보고 우리들의 놀이 게시판을 확인한 후에 신나게 노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힘쌤과 햄팡이에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집아 얘들아 많이 많이 보내줘 그래 그래 자 그럼 우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보내고 다음주에 만날건데 다음주 언제 만나더라? 월요일? 그렇지 월요일 아침 몇시? 9시 40분 그렇지 우리들의 놀이는 계속된다 쫘아 자자 지금부터 재미있게 놀아요 놀면 키가 쑥쑥 쑥쑥쑥 놀면 마음도 툭툭쇽 놀면 생각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제부터 시작해요 자자 지금부터 재미있게 놀아요 혼자서도 신나게 친구랑도 신나게 매일매일 신나게 놀아요 더 멋진 내가 될거야 친구들 안녕